나는 수염이 거의 나지 않는다 겨드랑이 털도 희박하다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힘이랑 근육 성장이 느리다 오늘 초박형 밴드 3개 거뜬히 당겨지면 마지막으로 맨몸 턱걸이 한개 도전한다 하나 편하게 올라가라 둘 셋 밴드 3개 거뜬다 여기까지 오는데 60일 걸렸다 겁먹지 마라 쉽게 당긴다 겁먹어서 지금까지 30년 우물쭈물 아무것도 못했다 꽉 잡아 배에 힘났고 겁먹지 말라니까 그냥 세게 당기면 된다 오 그거 맞다 잘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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